우리 가요에 푹 빠져있는 프랑스인들의 이색 시위 현장 전해드린 적 있죠? 이번에는 우리 가수들이 입국한다는 소식을 듣고 모여든 유로 팬들로 파리 공항이 이렇게 들썩였습니다. 이주상 특파원입니다. 프랑스의 한류 팬들이 파리 공항 입국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번 주말로 예정된 한류스타 합동 공연에 참가하기 위해 파리에 도착하는 가수들을 직접 보기 위해서입니다. 도착 2시간 전부터 입국장을 메우기 시작한 팬들은 흥겨운 놀이마당을 버리기도 합니다. 도착시간이 되자 일제히 카메라를 꺼내들고 스타들의 등장을 기다립니다. 동방신기와 샤이니, FX 멤버들이 경찰의 호의를 받으며 빠져나가는 동안 한순간이라도 더 보려는 팬들의 열기는 이어졌습니다. 내일부터 예정된 두 차례의 공연은 이미 완전히 매진됐습니다. 유럽에서 처음 열리는 한류스타 합동 공연을 앞두고 입국장에서부터 그 열기를 실감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이주상입니다. Button 이주상입니다.